잿빛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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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려면 흔들리지 불꽃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오끝이 빛꽃을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진 않지만 잿빛꽃은 아닌 사람 앞으로는 그냥 가는 법이 없단다 그 사람 없는 잿빛꽃 잿빛꽃 한 번의 길 이루고 가야 돼 아참이 이상하지 해방 다 잊지 않고 비워두고 가야 돼 아참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